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와! 뽀로 다!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Mcż 티목이 뭐냐? 먹이죽기입니다 한 사람은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고요 한 사람은 짜죽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 가장 빠르게 먹는지 힘이 센 사람이 훨씬 많이 짜겠죠? 티만려주세요 로! 마! 크로스! 더! 미! 크로스! 자 이렇게 침을 먹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입 벌릴 사람인지 먼저 정해주세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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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디가 입 벌릴 겁니까? 여기 여기 로! 로! 롱이가 입 벌리고ously 여기 여기 알겠습니다 한 사람은 입 벌리고 한 사람은 무당 벗고 해야 되고요 수건 수건 준비해주십시고요 작전 어떻게 할거니까? 작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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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쫓아 ide 여기 누우세요 누우라!!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케이 오케이 그냥 누워서 하핳핳핳핳핳하핳핳핳ㅎ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잘 떨구요 떨구요 시작해야합니다 다 떨어지면 이기는거에요 저 수술받으려고 왔어요 저 지금 여기 목에 좀 이상이 온거 같은데 이거 미미가 좋아하는 음료수라서? 그냥 막 더 주세요 그냥 입만 벌려줬으면 됩니까? 네 입만 벌려줬으면 됩니까? 아아앜 문을 모르겠습니더 자 그러면 시 두 원 고 으하하하하하 아빨 못먹으면 먹어야죠 먹으러야죠 삼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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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키는거야 삼켜 옳지 어이 잘한다 삼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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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뭐하는거야 하하하하하 얼굴이 나갔을거지 아 뭐하는거에요 빨리 잡지마요 하하하하 빨리 비 비 일어나 일어나 먹어 빨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얼굴 안보여 비니 얼굴 안보여 잠깐만 미니 얼굴이 안보여 하하하하 미니 얼굴이 안보여 하하하하 저 털어놓아요 미니아 빨리 잠깐만요 미니 얼굴이 안보여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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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건allow 뭐하는거예요 že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니 잘했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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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한테 춤 좀 Unters ㅎㅎ 우리한테 춤 on 계속 먹기 하면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담아 해야 돼요 자 3 2 1 불어주세요 이만큼 ㅋㅋ 아잇깐만 ㅋㅋ 다음 차자 다음 차자 로그야 아 꼬로 다 들어갔어 저도 꼬로 다 들어간네 로그는 똥이가 누워서 하는거죠 로그는 너무 무서운데 누워서 누워서 해야 돼요 꼬로 들어가 봐야죠 아 왜그래요 오빠한테 갑니다 질문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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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 ㅋㅋ 왜 다 부어내요 ㅋㅋ ㅋㅋ 뭐하는거야? 입을 벌려야해 입을 벌려야지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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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구독해주세요